추석 명절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시기에는 벌의 활동이 왕성해져 벌 쏘임 사고가 특히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JB 박원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체온 측정을 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지난주 충주에서 밭일을 하던 농민이 벌에 얼굴을 쏘여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겁니다.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는데 이처럼 최근 벌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부터 벌써 2명의 심정지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1,400여 건. 이 중 절반 이상은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이맘때쯤은 벌의 산란기로 공격성과 독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긴 소매 옷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도구를 사용해 재빨리 벌침을 제거하시고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또 예초기 사고도 해마다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착용 등 예초기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주변에 뱀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CJB 박원희입니다.